안녕하세요. 잔챙이를 연출하고 공동 제작한 감독 박중하입니다. 이 영화는 낚시 유튜버로는 잘 나가지만 관객들에게는 점점 잊혀져가는 배우인 이 인물을 통해서 연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우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기보다는 트리트먼트만 가지고 주연 배우들이 스스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행동, 대사들까지 모두 배우님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질문자로서,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이 영화의 물가에서 고민하는 잔챙이들을 통해서 관객님들에게 잔챙이는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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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